서대문구가 제1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제1기 주민참여예산 홍보단원을 모집합니다. 새해 활동할 제11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2022년 예산안과 더불어 2020년 결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 신설되는 제1기 홍보단원들은 참여예산의 전 과정에 동참하면서 블로그와 SNS 등의 주민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전할 예정입니다. 모집 인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, 홍보단원은 5명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대문구 민관협치과에 문의해 신청하면 됩니다.